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그 썸네일 보고 오셨죠 썸네일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간만에 k 사전에다가 신성조 치고 어떤 댓글 있나 구경하고 있는데요 열무냇맨 님이 신성조 님 월요일경제에서 가장 액기스만 뽑았습니다 하면서 메인보드 추천 목록을 들고 가셨더라구요 어 솔직히 내심 붙였었어요 이 메인보드 추천이 그냥 적어둔게 아니라 뭐 많은 테스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추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되게 잘 파가셨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첫번째 댓글이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cpu는 그레이라는 분이 어느 유튜브도 k버전 cpu를 b급 보드에 공합했다가 반렬스러워 틀 때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일어내요 라고 글을 올렸더라구요 근데 cpu는 그레이 님 이건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내피셜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보셨습니까 자 뭐 어떤 변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비겁하게 선동과 날조로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비겁하게 뭐다 팩트와 데이터로 싸우는 분이에요 스스로 얼굴에 금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하고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13600K랑 kf를 사용한 겁니다 데이터 엄청 많아요 보시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제가 온도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3배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에 리얼벤치를 10분정도 돌려 가지고 온도를 늘 체크합니다 쿨러랑 보드를 어떤것을 사용하는지 다 적어서요 이 cpu에 근데 여기서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660 한번 봅시다 b660 b660으로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품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했는게 돼서 수냉값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낮게 온도가 나왔던 아주 좋은 수율이 아주 좋은 제품 효과까지 빼드릴게요 빼드리고 온도를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약 20종 제품에 온도는 87.4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b660의 데이터입니다 듀얼타워 공랭 썼을 때 87.4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일일이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660을 추천하지 않았죠 뭐 영상을 보신지 안 보신지 못했지만 k버전 13600k에는 b760을 추천합니다 그럼 660과 760은 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760을 추천했겠죠 760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760 치면 나와요 760 판매된 것은 엄청 많습니다 방금 전에 받는 데이터보다 많은데 밑에까지 쭉 내려갈 필요 없고 대충 여기서 한눈에 보이는 30종 제품 정도만 계산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순행이 들어가는 값은 빼고요 리얼벤치 10분 돌렸을 때 기준으로 84.7도가 나왔습니다 뭐 뒤집어진 값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3도 정도 차이합니다 3도 근데 아시피 660하고 760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똑같은 공랭 듀얼타워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보듬만 변경했을 때 가격이 꼴랑 2만원 뭐 많이 들어가봤자 4 5만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가격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다 보니 3도나 내릴 수 있는데 돈은 얼마 추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660 보다는 760을 추천하고 있고 그 760으로 많은 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760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래 많은데 딱 한 대 정도가 눈에 보이죠 98도 이거는 한여름이 되면 온도가 다소 높을 수도 있겠다 여권을 안 켜고 쓰다보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제품은 한 개 정도가 보입니다 한 대 그럼 660에서는 차이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660을 추천하는 거죠 그럼 다시 660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60 기준으로 봤을 때 90도 중반에 가까운 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일단 슬로틀이 이미 걸린 거 그래서 네 대,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좀 많게 보면 여섯 대 여기서는 문제 생기는 게 대, 여섯 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660 쓰는 걸 추천하지 않고 아마 보신 영상도 660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660은 분명히 이 760보다 높은 온도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월급 견적의 추천 목록은 이분 적어놓은 것처럼 760이죠 다 760이죠 분명히 660보다 760의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글적으신 분은 또 Z보드 가면 다를 거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Z보드 한번 볼까요 Z를 검색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Z보드니까 확실히 온도가 낮아 보이는데요 음 그런 값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수냉이 꽤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냉 썻는 거 빼고 공냉 값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80도가 살짝 넘습니다 80. 몇 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기 또 한 4도 내려가니까 의미 있는 값이네요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4도 내리려고 보드 가격이 10만원 정도가 넘게 추가가 되겠죠 이거는 2만원 뭐 3만원 추가하면 되는데 여기는 10만원 넘게 추가해서 4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도 뿔딱이 다소 존재하는데 여기 92도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94도 있고 96도 있습니다 98도도 있고요 저런 뿔딱이 당첨되면은 어차피 문제 생기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이 Z보드 중에서도 온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Z보드 중에서 일부 제품이 특히 MSI 제품이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제가 테스트하면서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Z790A 이 제품도 있죠 96도고 98도고 그렇죠 지금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세팅 자체가 램오버 같은 걸 좀 더 잘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뭐 SA나 IO 쪽에 전압이 조금 더 높아서 온도가 더 높게 나오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Z보드가 묻고는 정답은 아닙니다 Z보드 중에서 온도가 낮은 애들 있고 좀 높은 애들 있습니다 전체에 적었을 때 ASUS보드가 조금 더 낮은 편에 속합니다 Z보드 중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평균 온도로 내려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뿔딱을 뽑으면 문제가 생기는 애들도 있었다 그리고 B760으로 가는 거는 660 대비 가성비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Z보드로 가는 거는 가성비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똑같이 온도를 내려가긴 하는데 이 온도를 더 내리기 위해서 Z보드를 추천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B760 같은 경우에 3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맞죠? 그 한 대는 소비자분한테 얘기를 해서 쿨러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Z보드가 마냥 정답도 아니고 공랭으로 대부분 제품이 커버가 됩니다 B760에서 30대 중에 한 대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무조건 순행 가야 되고 무조건 Z보드 가야 되고 거기다 언더볼팅도 해야지 온도 잡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뿔딱 뽑아서 재수가 없으면 이걸 다 해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종종 올라오는 거죠 근데 고작 글 한두 개 보고 판단한다? 잘못된 짓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계셔야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러지 않으셨겠죠 이분이 판매자는 아닐 것 같아요 저처럼 판매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데이터 관리하는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잘 없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겁하게 아주 비겁하게 팩트와 데이터로 승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3,700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관리를 다 해서 괜찮은 조안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댓글 적기 전에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저를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1,2 테스트를 다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이제 월급 긴 적에 좀 더 믿음이 가십니까? 다른 분들도 보면 뭐 파워에 대해서도 여기 태클 건글도 있고 좀 많긴 한데 왜 이 파워를 추천해 줬을까요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SSD든 파워든 불량률을 이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 없는 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이제 다른 분들이 내 그 견적 보고 제 영상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태클 거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논란 아닌 논란 간만에 댓글 한번 보고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끝마치겠지만 다음번엔 또 도움되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며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방금 전에 뭐 저격 아닌 저격 당하신 분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본인이 견적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리면은 똑같이 반박 하실 것 같으니까 뭐 그것도 뭐 내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요 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